오늘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우선은 시원하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 정도 스펙은 되니까 혼자 계시고 네 지금 혼자 계시고 영마가 되게 많아요 사주 영마가 사주 영마가 되게 많아서 첫 번째 직장생활 어렵고 직장생활 어렵고 자유로운 직업이든지 아니면 내가 돌아다니는 직업이든지 그렇고 만약에 장사를 할 것 같으면 그 장사가 이 영마가 너무 강하니까 식당 장사라든가 옷가게라든가 낮에 하는 것보다는 음해한다든가 저녁 장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기계 소리 나게 가시든지 음악 소리가 많이 크게 나든지 기계 소리가 많이 크게 나든지 아니면 밤에 하는 장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돌아다니든지 아니면 직업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런데 이런 분이 재물을 이렇게 모아와도 사실 끝에 가보면 재물이 없어요 재물은 벌면 또 끊기면서 나가고 벌면 끊기면서 나가고 지금 재물 많이 두셨어요? 아니요 다 해먹었죠 다 해먹었어요 다 해먹고 제가 외국을 지금 마지막 장사는 제가 해가지고 떨어먹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장사는 지금도 자신 있고 사실 그리고 주변에 뭐 어떤 장사? 어떤 장사죠 어떤 장사죠 저는 그걸 찾아서 제가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음악을 했어요 어릴 때 원래 그룹 사운드 했어요 제가 연예인 꿈이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그래서 업소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장사를 하게 됐고 업소? 업소? 주점에 용주점 룬사롱 원래는 나이트 밴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제 얘기를 하면 자신이 있는데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단지 크게 하든 짧게 하든 간에 없으면 짧게 하면 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보고 싶지 한 번 기회를 자신이 있으니까 기회를 보고 싶은데 그 기회를 만들 그게 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모으는 게 힘든 게 또 모으면 누구한테 또 또 빠져나가서 당하고 진짜 내만 당했는 거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얼마 전에 들어간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또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 계신 분은 돈을 벌어도 쥐고 있기가 어려워요 벌면 나가야 되고 벌면 나가야 되고 벌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사행성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도박성으로도 나갈 수 있고 사기성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가면 완전 바닥까지 나가는 거예요 조금조금 써서 나가는 게 아니라 벌면 사행성 도박성 아니면 사기성 이런 식으로 벌면 나가야 되고 벌면 나가야 되고 벌면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오셨는데 지금 순간에 이렇게 보면 재물이 그닥 없어 보여요 재물이 없어 보인다고요? 네 재물이 그닥 크게 없어 보여요 재물 많이 갖고 계세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없다고요 아 없다고 그러니까 없다고 근데 왜 저한테 반문하세요? 아니 아까 제가 제가 없다고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또 있냐고 물으시길래 재물이 없어 보여요 네 지금 없어요 완전히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면 나가고 벌면 나가고 다 빠져나가요 어디를 세야 되나요? 오늘 참 사례자님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전복이 힘드네 그런데 원체 4주에 그게 왜 그러냐면 영마가 커서 그래요 영마가 영마라 가면 뭘 해야 하시는 거예요? 영마는 불안정이에요 불안정하니까 많이 돌아다니고 불안정하니까 내가 직업도 한 가지로 한 놈을 해 한 자리에 꾸준하게 못 가고 자꾸 자꾸 바뀌고 금방 실증 내고 사람도 불안정해서 가정도 깨지라 했고 지금 앞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일찍 결혼을 하면 44살을 못 넘겨요 그 전에 이혼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흔 초반을 넘겨서 결혼하십시오 늦더라도 서른 후반도 아니고 마흔 초반을 넘겨야지 당신은 이혼수를 면합니다 하는데 본인 이혼하셨잖아요 그죠? 마흔 초반에 그러니까 그전에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전에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44살을 못 넘기시는 거예요 그게 다 영마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영마가 너무 강해요 거기에다가 도화가 있어 도화가 있다 보니까 인연이 쓸데없이 많아요 옳은 건 없고요 인연자들이 쓸데없이 많아 옳은 건 없어 저한테 의지 있는 사람들이 많죠 저한테 의지 있는 애들이 많죠 네 그리고 이 도화가 인연뿐만 아니라 금전도 이게 안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금전도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돌아오고 그런데 지금 올해 후반기로 넘어가면 내년에 3제가 시작이 돼요 양비가 내년에 25년도부터 3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25년도부터 3제가 시작이 되는데 상반기 중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어떠한 내가 앞만 100번 마음을 먹어도 꿈쩍을 할 수가 없어요 꿈쩍을 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저두르시면 다시 손재예요 얼마 전에 손재 있으셨다고요? 그건 역시 서두르시거나 조급하면 손재가 자꾸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8월달까지는 세월 낳가라 서둘지 마라 올 8월달까지는 세월 낳고 서둘지 말고 그리고 8월 9월이 지나가면 이제 들삼제의 역마가 시작이 되거든요 들삼제의 역마가 시작이 되는데 내년 그러니까 25년도 3월 이후에는 내가 무언가 창업이나 문서원이 조금 더 유리하게 들어오거나 24년도는 힘들다 기존에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어찌 꾸려가겠다만 내가 보기에는 네가 여력이 없어 보이니 8월까지는 무리해서 예를 들어 내 자그마한 종잡동원을 키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 키우기 위해서 어딘가 투자라든가 아니면 사행성 이런 거를 손대게 되면 그나마 있는 것도 이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앞에 계신 분은 이제 지병을 얻을 것 같으면 이 사주에는 혈관계 그리고 혈관 심장이니까 그렇게 혈관 심장 저혈압이든 고혈압이든 뭐 이런 쪽에 혈관계의 나이를 먹으면 지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혈관 쪽으로 좀 조심해 음식 같은 거를 지금부터 식이요법이라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사주 안에 나이 먹으면서 노안으로 오는 병들이 정해져 있는데 본인은 혈관 질환이 온다라는 거예요 혈관 질환이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여자나 연인 문제는 불필요한 것 같아요 여자 만날 수 있을까요 혼자 계시니까 앞으로 여자 만날 수 있을까요 가정 꾸릴 수 있을까요 의미 없어요 그런 거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봐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건 의미 없어요 앞에 있으면 보는 거고 없으면 많은 거고 오면 오시는 거고 가면 가시는 거고 내가 아예 여자가 안 나타나는 사람은 아니거든 하지만 안정을 시키기가 어려운 사람이야 그러니 가정만 일구지 않는다면 나 필요할 때 내가 맛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자는 흔하게 만날 수는 있는데 말년에 가정 꾸릴 수 있을까요 공공을 이루기에는 그 복은 없다 자 뭐가 필요하시죠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차후에 제가 무슨 뭐 가게 뭐 크든 작든 장사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제가 또 지금 외국을 한번 마지막 기회로 외국을 한번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요즘 쉽지 지금 쉽지가 않거든요 나 여태 뭔 소리 했나 내 말이 어렵나 오늘 하루 종일 계속 그러시네 다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올 상반기에는 어느 것도 편하지 어느 것도 편하지가 않는다 근데 하반기부터 내년에 들삼재라 역마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동과 변화 또 문서의 창업음도 있다 그 안에 다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팔을 위에는 근데 그 그쪽으로 가면 그 저 외국 제가 말씀드렸잖아 장사라든지 외국을 이야기했잖아 그지 그럼 가면 괜찮겠나 하는 거죠 그 굳이 가면 안 좋다고 하면 제가 뭐 하려고 하는 건 있거든 사실 여기서 국내에서 하려고 하는 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되는 일이고 무조건 100% 제가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되는 일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것보다는 일단은 그거는 차후에 해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재기를 한번 생각해보시고 재기를 제가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9년째 가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냥 말 그대로 정해진 어대 왜냐하면 재기에 생각 없는 것 같으면 직장생활은 대한민국 안에서는 지금 삼재수에요 삼재수인데 앞으로 가장 가까운 옮기는 61살에 황갑성주가 있습니다 성주요? 응 황갑 나이에 성주가 있습니다 그때 성주혼을 잘 받아 두시면 재기하시는데 훨씬 용이하실 거고요 근데 대한민국 안에서는 내가 내 손에 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하신 일이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차라리 이럴 때에는 용마가 너무 세기 때문에 아예 바다 밖에 나가셔서 사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다 건너 하시는 게 낫겠다 시기적으로도 삼재수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용마가 너무 세서 시작을 했는데 와 앞에서는 걷어들이지만 앞에서 걷어들여서 자꾸 이렇게 채워 넣는데 돌았으면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는 똑같은 현상을 반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물 밖에 나가면서 영마를 조금 더 세게 풀어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시기적으로는 그게 61살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차라리 60세부터 운을 받아서 가시면 본인한테 이로우실 거고 그리고 무언가를 시기하고 때만 기다리신다고 하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올 9월 이후 하순부터는 내가 움직이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맞물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조심히 가십시오 말해 말해 금상기 일 Aunt